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문장 천천히 써볼게요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면 지금의 나를 거울에 비춰봐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문장 써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인생의 정답은 없다 선택만 있을 뿐 이 문장도 천천히 써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